이 이야기는 한 소녀가 언니로서 강한 마음을 품고 새롭지만 살짝 무서운 세상에 도전을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평소같이 평화로우며 어린이집같은 제3예능가 하루는 숙제를 하고 아리스는 인터넷으로 정보 수집하며 치의 숙제 도와주기, 리사와 미리하는 아이돌 특집 강상 아직 데뷔를 못한 그녀들은 이런 일상을 반복하면서도 잡지와 기사에 나와있는 아이돌들을 동경하며 이 선배들처럼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일도 못 가져오는 푸르소에게 불만인 타치바나씨 계속 영업을 실패하니 그럴만도 하죠. 장면을 넘어가 사무실 로비,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던 미리아는 우연히 푸르소의 통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업무 이야기가 아닌 개인 이야기인 걸 듣고 빠지려 할 때 카오르랑 코아오루가 사무소에 도착합니다. 눈치있는 미리아는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주지만 탕비실에서 통화 중인 푸르소에게 달려가는 두 사람 통화를 끝내고 메시지에 있는 영상을 볼 때 세 사람은 아기 영상을 보며 누구의 아이냐 물어봅니다. 푸르소의 누나의 아이, 즉 조카 영상이었습니다. 귀여운 아기를 보는 세 사람, 미리아도 귀여운 동생이 있다며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지만 카오르는 금방 흥미를 잃고 어떤 영상을 봐도 되냐 물어봅니다. 그 영상은 슈가밍TV 채널 아베나나와 사토신호를 이루어진 2인조 유닛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었죠. 이게 또 요즘 아이들에게 유행하는 채널인 것 같네요. 이 두 사람을 보며 같은 사무소 사람이라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세 사람 어린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에 잠깐 당황하지만 이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이 남자는 바로 본사의 제 예능 일가로 달려가 영업을 시작합니다. 일이 없으면 만들면 된다. 그 발상으로 준비한 것이 두 팀으로 나눠 슈가밍TV에 출연하는 것. 사토, 아니 하트짱이 담당하게 된 아이들은 니나, 미리아, 카오르, 코아루, 모모카 비록 녹화만 하는 것이지만 어쩌면 제3 예능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였던 만큼 오늘도 열심히 하기로 합니다. 카오르랑 같이 빙소도 만들고 코아르랑 그림도 그리고 니나랑 무슨 무슨 기분이 되는 놀이에 모모카랑 티타임, 미리아랑 수다타임까지 5개의 영상을 녹화한 하트짱은 요통을 겪지만 선배인 만큼 약한 모습은 보이지 않네요. 그렇게 오늘도 마무리되는가 했지만 미리아는 녹화도 녹화지만 생방송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며 순수한 눈빛으로 물어봅니다. 이 이상은 업무 외이고 생방송은 아직 어린 친구들에게는 무리라 강력히 거부하는 프로서. 그래도 미리아의 궁금증을 꺾을 수 없었기에 방법만 알려준 하트짱 세팅까지 전부 끝마치고 잠시 가정가의 연락을 받기 위해 절대 익히지 말라는 주의를 주고 자리를 뜨려고 할 때 여기에 딱 선이 있고 이걸 딱 걸고 넘어지며 날아간 폰이 마우스로 눌러서 방송을 켜버리는 아주 쿨드셋적인 우연이 터지며 결국 방송이 켜지고 맙니다. 아주 최악의 상황 어떻게든 방송을 끊으라는 프로서와 각을 보는 하트짱 급박한 상황인 것도 모르고 미리 안는 채팅창의 투수들이랑 태연하게 대화 사토는 아 슈바 꿈을 시전하려고 하지만 그때 터지는 3만 코니짜리 슈퍼채팅 이 방송 소식은 저머리 날씨 방송을 하는 빠이센한테까지 알림이 가며 급하게 하트짱한테 톡을 보내며 끝내라 하고 프로소 제발 끊어달라고 하지만 딱 봐도 돈을 더 받으려는 속성이 보이는 이 자본주의 유튜버는 전부 쫓아내고 방송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계획에도 없던 게스트 방송이 시작 처음에는 귀여운 미리아의 페이스에 모두 말려들어서 슈퍼채팅을 터뜨리며 미리아를 칭찬하지만 어딜 가나 생방에는 꼭 있는 악질투수는 있는 법 너무 미리아의 이야기만 하다보니 바로 선을 넘습니다. 하트짱은 그 채팅을 보고 당황하며 자르려 하지만 이미 미리아가 보며 공기는 차가워지고 밖으로 쫓겨난 오인도 채팅방에 올라오는 악질채팅에 당황하며 미리아가 괜찮을지 걱정하지만 다행히 미리아는 이 채팅이 악질적인 발언이 아닌 자기에게 주는 일종의 주의라 생각하며 아무렇지 않게 넘깁니다. 오히려 조심하겠다는 어린아이스러운 방송에 더욱 분위기가 좋아진 채팅방 강한 그녀를 보며 하트짱도 무언가 느끼며 같이 방송을 이어갑니다. 미리아는 하트짱과 나나짱 이야기를 하며 토크를 이어가지만 또 너무 자기만 말한 것이 아닌가 하며 이야기를 범친 후 상황을 봅니다. 그때 밖에 있던 5명이 그녀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며 다시 용기를 얻은 그녀는 아이돌은 대단하고 엄청 빛나는 존재이며 그게 가능한 것은 모두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모두에게 고맙고 좋아한다는 말을 하며 더욱 좋은 반응을 끌어올리고 밖에서 자신을 응원해주는 5명과 자신이 활동하는 제3예능가의 이야기를 하며 토크를 이어갑니다. 그렇게 긴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로 들어가는 모두 열심히 한 미리아를 반겨주는 내 소녀와 그녀들을 보며 요즘 아이들은 강하다며 무언가를 배운 어른 사토씨 물론 사고 침벌은 받아야 했지만요 프르서도도 반간째다. 열심히 깨진 후 회전력 전역 스튜디오로 나온 미리아를 보며 오늘 무섭지 않았냐 물어봅니다. 미리아도 사실 무서웠지만 모두가 즐겁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도 싫으니 오늘 열심히 했다며 해맑은 미소로 즐거웠다고 답합니다. 그녀의 순수함과 강함에 미리아에 대해 알게 되고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간 그 그렇게 오늘도 무사히 끝나게 됩니다. 그 후 나나짱 촬영도 무사히 끝나는지 슈가민TV 채널에 올라온 나머지 4사람의 영상 방송 이후에 올라간 영상이라 그런지 반응은 더 뜨거웠습니다. 이거 아이돌보다 유튜버 대비가 먼저 같은데 영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흥분함에 들어온 프루서 미리아의 방송가 제3예능가의 영상에 보고 직접 방송국 선배가 호명해서 첫 TV수록 기회를 얻게 됩니다. 물론 출연은 단 한 명 누구랄까 고민할 때 프루서는 모모카를 지명합니다. 실망한 리사는 무슨 일이라며 뾰루통하게 물어봅니다. 하지만 다음 일은 번지점프 하지만 모모카는 번지점프가 무엇인지 몰라 물어보며 3화는 끝이 납니다. 2화부터 오마조 오리지널로 가나 했는데 3화부터는 완전한 오리지널 전개로 흘러가네요. 이번 3화는 미리아를 중심으로 전개된 스토리 데뷔를 두고 계속 레슨만 하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든 읽고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그가 생각한 방안은 일이 없으면 만들면 된다. 그렇게 시작된 넷활동 물론 아직 생방은 힘드니 독방으로 넘기려 했지만 우연히 켜진 방송을 통해 미리아가 처음으로 생방송을 경험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스토리였습니다. 여기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것이 필터리된 방송국 방송보다 더욱 매운게 인터넷 방송 실시간으로 채팅과 반응이 가능한 넷세기에서 익명이라는 것 하나 믿고 선을 넘거나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물론 공식 채널이라 공방 때는 관리자들이 관리하겠지만 돌발 방송이었기에 관리자가 있을 리가 없고 결국 악성 채팅을 보게 되며 어린 마음의 상처가 담고 눈물이 터지나 싶었지만 우리 미리아가 누굽니까? 한집의 장녀 귀여운 동생이 있는 강한 언니입니다. 악질 채팅도 태연하게 넘기고 모두가 즐겁게 웃을 수 있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모습은 미리아의 천연스러움과 함께 강한 언니의 마음을 잘 느끼게 해주는 스토리였습니다. 또한 그녀가 생각하는 아이돌이 무엇인지도 아주 잘 들을 수 있었기에 만족스러웠죠. 스토리 외적 이야기를 하면 제가 오리지널이라고 했지만 원작의 오마주가 있는데 제1예능가로 영업을 왔다는 대사는 이전 원작에서 일이 없던 그녀들에게 경험을 주기 위해 1가로 영업을 왔다는 원작 스토리의 오마주 부분 이걸 이렇게 보다니 신선하네요. 그리고 초반 잡지 부분은 잘 보면 아이돌 특집 기사와 아리스가 본 긴터넷 기사 전부 신데렐라 시리즈 아이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없구나 성우가 바빠서 출연 못하는 인물들도 하나씩 챙겨주는 모습에서 엄청난 팬서비스를 느꼈는데 거기다 1가에는 역대 신데렐라 포스터까지 있는 모습은 진짜 엄청난 서비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아이돌은 사토우신 나나도 중간중은 나왔지만 등장이 많이 짧아서 아쉬웠습니다. 거기다 나나신은 엔딩롤에서 다뤘기에 더더욱 말이죠. 그래도 이전 신데렐라 애니에서 활약을 못한 하트장의 메인적인 등장은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하트로 불러 부분 이걸 애니로 보다니 이번 OST는 슈가시가 미잉의 대표곡인 데코보커 스피드스타와 엔딩곡은 미래의 이스로 로맨틱 나오였습니다. 여기서 데코보커 스피드스타는 딱 분위기랑 어울렸는데 정신없는 어린 친구들을 상대하는 게 딱 들쭉날쭉한 상황이랑 엄청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다하마 떡밥 이 번지점프라는 뜻은 잘 훈련된 그녀의 등장 떡밥 그리고 올라온 공식 채널의 예고편 와... 애한테 도대체 뭘 시키는 거죠? 그럼 이번 3화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전 4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